이게 뭐지? 희망 희람인가? 다 생각이 잘 안나는데 옆에 동을 얻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소파가 크게 되어있습니다 희성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실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주방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방분들을 원하는데 이렇게 주방이 분류되어 있고 냉장고 크고 식탁을 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베로다구 두개나 있고 전세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제가 보기에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고 어르신들이 관리하고 계셔서 세탁기도 세고 빨래거리 건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이 많이 없는 집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관리하시는 데라가지고 안심하고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남동입니다.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가스고 방의 크기라던가 사이즈 이런거 봤을때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단지 실내가 조금 약간 오래된 스타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가 조금 오래된 스타일 빼고는 정말 가격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훌륭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캠퍼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